추운 계절에 설레게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잠시나마 웃을 수 있고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올겨울 따뜻한 로코멘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고요 너의 여자친구 오늘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6회 발랄 스타트 직진 영화 로봇남의 로코멘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날 따뜻하고 달달한 영화 함께 봐주세요 가자! 추첨합니다 너의 여자친구 화이팅! 너의 여자친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너의 여자친구 화이팅! 너의 여자친구 화이팅! 너의 여자친구 화이팅!